제 이름은 낸시 초입니다. 제가 원래는 평안북도 의주예요, 고향이. 그런데 제가 6살 때 우리 부모님하고 남쪽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살다가 8살 때 6.25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피난을 어디로 갔냐 하면 부산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피난 올 때는 아무것도 정말 손에 가진 거 없이 그때 기차를 탄 거 같은데 기차도 막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너무너무 이렇게 꽉 차가지고 어렵게 기차 타고 또 내려가지고 시골 같은데 이렇게 걸어서 가가지고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먹밥을 먹은 기억이 나요. 주먹밥에다가 소금하고 깨소금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었고 그리고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는 피난민 수용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같이 처음에는 수용소에서 같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았고 중학교까지만 부산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서울로 와가지고 쭉 살다가 대학교를 이하여자 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편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1967년도에 우리 남편이 먼저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968년도에 제가 우리 큰아들하고 걔가 한 살 때 우리 삼촌하고 셋이서 이제 휴스턴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유니버시티 오브 휴스턴에서 MBA 공부를 했어요. 미국 오기 전에 미국 가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뭘 배웠냐 하면은 타이핑을 배웠어요.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비즈니스 트레이닝 스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한두 달 집에 있다가 그 스쿨을 간 거예요. 가서 등록을 하고 갔는데 그때가 내가 나이가 26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니까 전부 그 백인 학생들이 저보다 나이가 다 어려요. 그런데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과목 중에 내가 뭘 택했냐 하면은 키펀치 오퍼레이터를 시작했어요. 그 트레이닝 스쿨에서. 그래가지고 그 트레이닝 스쿨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 학교에서 졸업할 때 이제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스피드 테스트, 에큐레이트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선물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벤커브 텍사스에서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휴스턴에서는 그때만 해도 한국 그로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치 같은 것도 못하고 콩나물 그런 것도 사기가 힘드니까 저희는 이제 차이니즈 그로소리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숙주나물도 사고 배추도 사고 무도 사고 그래서 이제 한국 김치도 해먹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학생 와이프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장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내가 그냥 혼자서 다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큰아이를 한 살 때 데리고 와가지고 1968년도 1월달에 와 1월 18일 날 왔는데 그 해 12월 22일 날 우리 둘째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이제 학생 와이프로 살다가 저희가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휴스턴에서 이제 우리 남편이 휴스턴 내추럴 게스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LA에 이제 아시는 장노님이 이제 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 휴스턴에는 이제 한국 그때만 해도 한국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로 하시는 얘기가 LA는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LA로 이사를 와라.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하다가 이제 LA로 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스테이션 웨이건이라는 거를 타고 다녔는데 거기다 세 아이를 싣고 일주일을 걸쳐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운전을 해서 LA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오면서 뭐 그랜드 캐니언 뭐 또 뭐 이렇게 여러 유명한 데를 다 댕기면서 구경도 하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니까요. 이제 한 8살, 7살, 4살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는 일주일 동안 운전해서 LA로 왔습니다. 정말 여기는 그냥 한국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처음에 제일 감격했던 거는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또 한국 음식점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막 어디 저기 가나 다 한국 말이 들린다는 거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그리고 또 마켓도 여기 오니까 이렇게 한국 음식들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한인타운에서는요. 제가 한 15년 정도 우리 남편 CPA 오피스에서 같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이제 베이식 북키팅이었습니다. 뱅크 정리도 하고 뭐 엔트리 인풋도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아마 LA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CPA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CPA를 한 4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4.19 폭동 때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잃고 어려운 그런 데 있었을 때 저희 남편이 나서서 그분들 SBA 론 하는 거 그런 것도 또 많이 도와주고 그 성금 들어왔을 때 그거를 컨트롤 하는 것도 다 해서 아주 정직하게 그분들한테 논아주는 그것도 임벌버 하셨습니다. 저희 남편이 작년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된 지 1년 좀 넘었는데 집에서 이제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남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누가 아르켜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찾아보니까 한국의 셰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노트북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요리가 나오면은 그거를 다 써요. 써가지고 그 레시피를 보관해 놨다가 아 내가 오늘 요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 레시피 대로 하니까 집에서 아주 엔조이 합니다. 쿠킹하는 거를. 제 생각에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비즈니스도 해야 되지만 이제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갈 때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주 중요하고요. 요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면은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낸시 초입니다. 이것이 저의 코리안 아메리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사과에 응원하는 것입니다. 간정에 선 변한 롯한 이동 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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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롯한